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홈쇼핑 채널은 TV홈쇼핑 7개와 티커머스 10개 채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신규 티커머스 채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채널로 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 품에 안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신규 채널의 주인이 된다면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샵 4사에 이어 다섯 번째로 TV홈쇼핑과 티커머스를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방송을 시작한 홈앤쇼핑의 대주주. 홈쇼핑을 통해 남은 재고와 대량 생산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티커머스로 판매해 TV홈쇼핑과 티커머스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중기전용 티커머스를 만드는 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중기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고 중기중앙회 역시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소기업의 핵심 입법과제로 내놓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티커머스 사업자 10개 가운데 9개가 대기업으로 중소상공인은 낮은 중기제품 편성 비율과 높은 수수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편성 비율을 확보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점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 입점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입점 수수료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현재 과기부가 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이 티커머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기부도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도 기회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면 홈쇼핑 업계는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 채널 개설은 출혈 경쟁 심화로 이어져 성출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TV를 판매 채널로 삼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미 홈쇼핑사들의 중기 편성 비율이 50% 이상이라 추가 채널 신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TV 홈쇼핑이 7개고 티커머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중기 전용 티커머스가 생긴다고 해서 송출 수수료가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게 소비자의 권익이나 편익에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신규 사업자가 시장의 경쟁을 불러오는 매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매출이 지금 하락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기 효과처럼 또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공급자로 인해서 또 경쟁의 내용이 바뀌고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렇다면 중기중앙회가 신규 티커머스 사업권에 유력한 후보가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현재 업계에선 김기문 회장의 입김이 주요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출마 공약으로 티커머스 사업권을 획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중기중앙회가 내실 있는 중기 욕성을 통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중국발 이커머스 대학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홈쇼핑 시장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티커머스 채널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